여러분 오늘이 12월 30일이니까 오늘 내일 하게 되면 제야의 종소를 우리가 듣고 또 2024년도를 맞이 하게 되네요. 세월이 참 흐르는 강물처럼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참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자칫 잊어버리게 되는데 시야를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대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이 문제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분기점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인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 활용을 그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유외국시민들이 힘을 교합해 가지고 법이 규정한 대로 위조투표제를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보할 때 정본 진품임을 여러분들 입증하는 그런 절차인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 일명 사인을 날인하도록 그렇게 관철시키게 되면 이제 자유시민들이 승리하게 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영역 가운데서 국민의 힘은 현재 전혀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아줘야 될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제가 역사를 보는 시각에서 보면 한국 건현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4월 10일 총선 이전까지 100여일이 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이 규정한 대로 미조투표제를 만들 수 없도록 그렇게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그런 일들이 성사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한국의 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달려가게 될 것이고 그 체제 하에 지배를 받는 지배받는 자 현재의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후손들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 얘기입니다만 사악함과의 전쟁 누가 승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잠시 이제 서론교육을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체제라는 것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행사하는 그 체제는 우리가 현재 해방 이후에 남북한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고 현재 80여 년 동안 한반도의 북쪽의 김시왕조가 같은 동포를 얼마만큼 폭정으로 다루는가를 보시게 되면 체제라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빼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체제는 공기와 물처럼 일종의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지는 사적인 재화가 아니고 공공재입니다. 함께 나누어 갔기 때문에 소유권이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잘해 주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알아서 잘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무심하게 대합니다.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공유제의 비극이다 이렇게도 부르지만 저는 그 말이 좀 흔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무심함의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사악함과의 대단히 중요한 전쟁상태에 돌입되어 있고 그 전쟁 따위에서 악이 승리하느냐 선이 승리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참 아주 잘 쓴 2020년에 나온 좁은 해랑이란 책이고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 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훌륭한 조상들을 만나고 운이 좋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더라도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 존속 보존 발전시키는 데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권력에 대한 경계심과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민주주의는 납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전체주의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여러분들 범울려가 쓴 책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의심할 이게 뭐죠 억압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억압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책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좁은 해랑입니다. 이렇게 이 바깥에는 절벽이라 낭떠러지가 있는 거죠.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가 시작이 돼 가지고 민주주의가 시작이 돼 가지고 시간이 가더라도 이렇게 좁은 해랑에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경계가 필요한 거죠. 항상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시민의 자유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이 좁은 해랑에 그 옆쪽은 다 낭떠러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좁은 해랑에서 그동안 순항을 하다가 이 정치권력이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납치해 가지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들의 노예 신분으로 만드는 그런 좁은 해랑으로부터 탈출시키는 탈락시키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당인 국민의 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그런 위기의식이 없고 더욱이 믿고 맡겼던 윤 대통령은 전혀 감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무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참 무능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좁은 해랑을 벗어나게 되면 전체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참 운이 좋아가지고 미국의 도움도 컸고 미군정의 도움도 컸고 냉전의 도움도 받았고 특히 우남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당시로서는 국제적인 해안을 가졌던 그런 정치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게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마움도 감사함도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이제 교육을 받는 가운데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항상 선이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세계를 보게 되면 악이 승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악은 단순한 악을 넘어가지고 사악한 경지까지 발전해서 10년 20년 정도가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보통의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이 독재체제 하에서 신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세계인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선은 승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위이지만 현실세계는 유감스럽게도 선이 패배하고 악이 오랫동안 존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게 되면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악행을 다 치룰 수가 있는 것이고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권력교체나 이런 데 대한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위중한 그런 상태인데 불행하게도 나라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에서는 보통 시민들보다 훨씬 더 정의감이 부실하고 선에 대한 그런 의지가 박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의 참 여러분들 불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아르헨티나를 보더라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터키 터키도 여러분들 많은 그런 무슬림 국가들 가운데서도 세속화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초대 여름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나 지금은 거의 1인이 그냥 지배하는 체제가 돼서 이번에 보니까 체제임금을 무슨 45%나 올리고 그렇게 그냥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만연된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고 악합니다. 그래서 악이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악을 대하게 되면 그냥 100%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악은 처절할 정도로 여러분들 조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배하고 그리고 보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악의 많은 것들이 유린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악의 지배 엘리트라고 여러분들 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부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경찰, 대법관, 법원, 언론, 지식인, 정치인, 대통령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눈에는 악과 타협하고 악에 부역해서 일반 국민들의 자유와 참정권을 다 팔아 넘기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저마다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훗날 깨우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판단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우리 노후가 이렇게 불안하게 됐구나 이렇게 깨우칠 때가 되면 그때는 이미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악의 평범하지 않은 사악함을 여러분들 절규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여러분들 선거를 되찾고 선거를 위해서 공정성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심한 겁니다. 미국이 알아서 해 주겠지. 잘난 사람들이 알아서 해 주겠지. 옆집 사람이 알아서 해 주겠지. 그래서 공유제의 비극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손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악한 세력들이 그 공유제의 비극 무임성자의 여러분들 그런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한 나라를 탈취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듯이 이 좁은 해랑에 들어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납치해서 일당이 지배하는 새로운 계급 선거 부정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해서 그야말로 한 국가를 수십 년간 일당 지배하는 체제의 바로 도례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요 근래 며칠 사이 제가 방송하는 투표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날인과 관련된 그런 짧게 자른 그런 콘텐츠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한 단톡방 같은 데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이런데 이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이 날인을 관철해서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국가란 것이 결국은 운명적으로 그 나라에 태어났지만 그 나라와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과 여러분들 권력자가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 계약이 뭐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 의무 관계가 여러분 깨지게 되면 행편이 나은 사람들은 다 떠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가란 것은 그 나라에 낫기 때문에 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 관계인 거죠. 서로가 신의 성실의 의무에 따라서 국민이 지고 있는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묵직한 주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시대가 묵직한데 뭐 거짓으로 여러분들 밝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